오늘 이 58도 금문고량 드디어 먼지 쌓인 것을 개봉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 저보다 더 좋아하시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헌정하며 매번 스스로에게 헌정하는 곡이 되는 것 같아요 숙취 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불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덜 하고 싶은데 명절이다 보니 여기 노동자 체계 알바 노동자분들도 제때 맞춰서 퇴근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곡 되어드리고 불러나는 저는 정규 1집을 최종 발매하고 정우 네 정우였고요 위층에서 17,000원에 구매 가능하시며 또 뭘 소개해야 되지? 10월에 단독 공연이 잡혀져 있는데 세세한 소식을 기획을 마치고 세세한 소식을 인스타그램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뵈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정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히 어젯밤 주는대로 나셨던 너를 재원해노라 아무리 봐도 너는 변한게 하나 없고 어젯밤 부른대로 찾아온 기억을 재원해노라 더 이상 뵙을 것도 없이 집어먹을 것도 없이 더 이상 찾을 것도 없이 찾아갈 것도 없이 난 배워왔다 정말 술은 좋은게 하나 없고요 어젯밤 그런대로 버틴 무릎을 씻어내라 어젯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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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